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 오늘은 겨울실 3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진한 민트색, 차콜 계열, 베이지 계열인데 이 3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으니까 배색이 엄청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1713번 이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골지 니트 뜨고 있잖아요 거기에 메인으로 들어간 연보라색 그거랑 같은 실인데 색상만 달라요 1698번 하고 같은 건데 이제 색상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겹수도 그거랑 똑같이 1698번 하고 겹수도 같습니다 이게 색상은 이제 민트색 계열인데 좀 흑빛이 들어가 있는 좀 딥한 민트색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뜻 보면 되게 좀 칙칙해 보인다고 할까요 예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볼수록 예쁘고 촉감은 써보신 분들 이미 많이 구매하셔서 1660번이나 1698번 많이 구매하셔서 후기도 많고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촉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색감이 보기와 다르게 볼수록 매력적인 색감 이태리 실의 매력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울하고 폴리하고 예 그런게 들어가서 예 폴리가 들어가면 좀 많이 이렇게 약간 극세사 같은 느낌 예 고런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이것도 그런 느낌이 많이 나서 전혀 자극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살에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들 옷 떠도 예 전혀 자극이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14번 이구요 이거는 요즘에 제가 오미리 실 기본 컬러로 예 많이 올리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한번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태리 울 슬라브사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굵어졌다가 가늘어지는 예 연합 모카 느낌 있는 회색 예 그런 컬러고 그리고 나머지는 베이지 계열 여기에는 뭐 램술이나 순모나 예 울 50 아크릴 50 그 가는 실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그 실 있잖아요 예 그 실이 들어갔어요 제가 이거를 떠서 사진을 찍었는데 예 금세 없어져 가지고 지금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예 이 울 슬라브사가 이제 이것 처럼 예 요 실 처럼 이렇게 좀 도톰하게 나왔다가 이렇게 안 나왔다가 이로 뜨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매력인 예 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이 굵어졌다 가늘어졌다 이게 불량이 아니고 슬라브사라고 해서 예 그렇게 꼬임이 있는 실이에요 그리고 1675번 이구요 이거는 방금 보여드린 이 실입니다 차콜 계열의 이제 바다색하고 카키색 그리고 울 슬라브사는 쥐색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기본 컬러인데 또 너무 차콜만으로 하면 심심하니까 이렇게 예 좀 포인트가 되려고 바다색하고 울 슬라브사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 가지 컬러를 보여 드렸어요 감사합니다